선진국 모임인 G7 국가의 경제관료들이 인위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는 것을 막자고 결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환율은 어디까지나 변동환유제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G7 국가들은 통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국내 경기와 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에 의해서만 쓰여져야 함을 재확인한다며 환율은 움직일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